안녕하세요. 조박화하고 있다. 우리 김윤수 대표님도 그 앞에 가서 혼났을 것 같아요. 트레이딩하니까. 저는 혼날 사람이 많습니다. 존 리 선생님한테도 혼나야 되고요. 존 리 선생님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정하기 위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영상을 볼 준비를 아직 못 봤습니다. 좀 바빴어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죠? 미국의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은 그거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또 요즘 같아서는 한국 정시가 조금 더 그래도 안정감이 있어 보이는 솔직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한 5년치에서 한 10년치 정도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의 자리를 비교해보게 되면 솔직히 한국 시장이 버티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다스닥은 이러막히 갔다가 이 정도까지 밀리는데 한국은 아직 중반대 갔다가 밀리는 정도라고 하게 되면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미국 프리미엄이 있겠지만 저희는 버텨야 되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버틸 거 없고 버텨야 되고 또 뭐 있죠. 왜냐하면 물렸기 때문에. 그런 차후 얘기를 드리고요.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이게 첫 번째 단서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조정은 5월 중으로 끝납니다. 우리 김수 대표님이 갑자기 단언을 하시네.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나가야 되죠. 우리가 아무리 손목 안 걸기로 했지만 그런 거 안 되죠. 머리카락도 소중한 건데. 아마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게 미국 시장 잠깐 보게 되면 나스닥의 일봉 패턴을 보게 되면 어제 급하게 올라와도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단기 입평선을 밑으로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지표가 CPI 발표가 어떻게 나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반등으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반등으로 자리 잡는데 중요한 거는 반등으로 자리 잡아서 한 12,300이 돌파를 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거래가 늘어나고 있죠. 좋은 신호입니다. 바닷건에서의 거래량 늘어나는 건 그렇죠. 12,300을 돌파해서 이 추세에 대한 저항을 강하게 나오기 시작한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그 차이는 나스닥 삽시다. 나스닥도 좋죠. 나스닥은 딱 살 거 그거밖에 안 보입니다. 어떤 거요? 애플. 애플? 애플하고. 사과. 애플. 이거는 또 원어민 바람이죠. 그쪽하고 변화가 나오는데 아마 그렇다고 하더라도 변동성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음 주 가게 되면 미국의 옵션 반결이 있습니다. 또 금요일 날. 그 정도 부분까지 해서 이 변동성을 어느 정도 소화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5월 중에는 미국이 마무리 짓는 패턴으로 나와서 이제 고개를 딱 뜨는데 솔직히 이제 지금 시점에서 뉴스 맞춰보시게 되면 별 얘기 많습니다. 주식 시장 망할 것 같고 세계 경제 망할 것 같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자생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은 금리 인상 왜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거는 쭉 가다가 경기가 꺾일 것 같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금리 인하고 모든 걸 좀 경기 부양책으로 가게 해야겠다. 거기 고점에서는 그게 꺾이는 게 더 무섭습니다. 지금은 반대로 충분히 이제 너무 비성적으로 유동성과 함께 올라갔던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았고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 출발하는 거는 이제 경기는 괜찮기 때문에 충분히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됐다라고 하면 여기서 움직이는 거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과거가 다릅니다. 과거는 유동성과 함께 움직였던 성장주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경민이죠. 경기민감주 쪽에서 계속 아이디어 찾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건설기계 쪽을 탑픽1으로 잡으셨네요. 네 그렇게 잡았고요. 이게 잠깐만요. 어제 걸 틀어놨네요. 5월 11일 거 다시 그렇게 일단 어제 1차로 시행했습니다. 갖고 있는 현금 반 쫙 샀고 그래서 다 퍼펙트 했습니다. 다 퍼펙트 했는데 종목하냐 남의 화학 그러니까 요즘 남의 화학 사자마자 물렸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뭐 저도 그렇죠. 이만큼 저는 기중대로 쭉 해서 사서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전혀 걱정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게 이제 어제도 그래서 찾다가 이제 주담하고 통화한 친구랑도 얘기를 해보고 그랬는데 회사 측에서 되게 친절하게 설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여기서 지금 나오는 거는 아마 또 기사 중에 그런 게 나왔었습니다. 아마 농협을 통해서 납품을 하는 거는 내수 관련된 쪽은 아마 최대한 농민들을 위해서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비료 상승분을 그렇게 크게 조정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조정받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핵심이 아니라 중국을 비롯해서 비료 가격들은 다 올라갔고 거기다가 반영되는 가격들이 일단 수출 동향들도 최근 보면 작년부터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동남아 중심으로 나왔던 수출 가격이 변화가 나오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실적보다는 1분기 최대 실적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 보고 그 다음에 대응하셔도 늦지 않다. 그러면 추매를 해도 되는 겁니까? 물린 분들? 지금 잠깐 보시게 되면요 저희가 종목 상담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제 보게 되면 이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딱 이 가격 한 12,000원 때 초반 때 혹시나 한 번 더 밀린다. 이 추세는 크게 지난번에도 이탈을 안 했거든요. 이 안쪽에서는 거의 또 춤에 지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변화 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여전히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설기계 쪽으로 한 번 가볼까요? 네 어 물린 것만 말씀드리니까 참 주식 못한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10개 중에 하나 물린 거? 뭐 제가 원래 올라간 건 얘기 잘 안 드려요. 그냥 혹시나 저랑 하다가 좀 약해진 거 이런 거는 더 강조를 많이 드리는 편이고 그래야 더 좀 신뢰감이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 쪽도 그만해야지 신뢰감이 올라가요. 아 예예 잘라야죠. 건설기계 쪽도 지난주부터 언급을 계속 드리면서 제가 두 가지 종목만 말씀드렸습니다. 단조형 그리고 파워형 대창단조와 디와이 파워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건설기계를 바라보면서 그 사이에 나왔던 뉴스를 보게 되면 한국 K건설 K 굴착기죠. 이거 없어서 못 판다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왜 그러냐면 그 사이에는 이제 약간 좀 저가형으로 난립했던 게 중국산들 막 나오면서 동남아나 해외 쪽으로 나갔던 부분들이 봉쇄를 인해서 못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쪽이 오히려 훨씬 더 빠르게 잘 나가기 시작하고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아 그럼 두산인프라코 두산바퀴 이런 거 좋겠네 물론 슬쩍 좋은데 여기서 걱정하는 거는 굴삭기 만들 때 들어가는 부품부터 철강 같은 경우 가격 다 올랐을 텐데 수익성 되겠냐?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러면 그쪽 말고 차라리 거기 들어가는 부품 쪽은 건설기계 쪽 굴삭기 쪽으로 충분히 가격 올려서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여기도 부품 쪽 보자 이게 지금 투자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부분으로 보게 되면 지금 한국산 굴삭기 수출액이 1분기에도 5.6% 늘어서 1조 8천억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잘 나간다는 얘기고 거기서 소모품으로 들어가는 것도 훨씬 더 실적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또 최근에 나온 거는 유럽에서 이제 벌써 우크라이나 재건 논의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부분 이게 뭐 그렇다고 한국만 와서 제발 도와주세요 코리아 이건 아닌데 그렇게 나오면서 유럽에서 채권 발행해서 우크라이나를 재건을 하는 이런 얘기들이 벌써 나온다는 얘기는 기대감이 좀 올라가는 거죠. 그런 쪽에서 변화도 나오는데 이게 핵심이 아니라 제가 보니 이게 핵심이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들어간다 이거는 사실 미국을 건너고 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으니까 아직은 좀 먼 얘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수주를 받아야죠. 수주를 받아야 저희가 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관련된 쪽에서 종목들 보게 되면 대창단조는 괜찮습니다. 그냥 쭉 가는 패턴들이고 그때 말씀드린 게 대표이서도 사는데 뭐 이런 표현을 들으면서 꾸준히 거래 늘면서 움직이는 패턴들이고 근데 하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네 막이 올라서 이경 압박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감안하시고 혹시 뭐 각국의 신문들의 영역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또 특이한 게 진성 TEC가 며칠 전에 10% 급락했습니다. 이날요. 캐터필라 향이나 상당히 좋게 알고 있는데 이날 급락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죠? 거래소에서 스팸 과대 관여 정보 누가 스팸 네 뭐 리딩방이라고 그러죠? 이런 데서 막 어 저기 그러니까 막 저 축 아니 아니 뭐야 기대 급등주로 막 해가지고 막 스팸을 뿌린 거군요. 내일 급등주로 추천주로 네 진성 TEC 잘 봐라 뭐 이러면서 막 여기저기 하루에도 한 10건씩 들어옵니다. 수신 차단 계속해서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게 어떻게 알고 그렇게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또 혹시나 싶어서 봤더니 제 카톡에 저를 사칭해서 네 뭐 무슨 방 운영되는 게 있는데 카톡 방 절대 운영 안 합니다. 혹시 어 거기 들어가시면은 저 아닙니다. 뭐 그걸 지금 신고해도 뭐 어떻게 해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돼요. 그게 없애는 게 그러니까 가고 혹시나 만약에 가셔가지고 그렇게 해보세요. 채팅창 들어가가지고 지금 5초 안에 웃겨봐 못 웃기면은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 진성 TEC 그거 뺀다고 하게 되면 뭐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건설기계 마지막으로 DY 파워도 지금 DY 파워도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상향 파트는 꾸준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런 쪽에서 여전히 한번 타이밍 계속 보면서 시장 조건이 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건설기계 며칠 전에도 좀 붐이 일어났었는데 다시 이렇게 시장이 안 좋으면서 좀 가라앉았다가 다시 이제 좀 부각이 되나 봐요. 네. 스토리가 나쁘지 재건이 아니라 전반적인 굴착기가 중국이 약간 좀 위축돼 있는데도 나오는 여러 가지 현상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중국이 이제 봉쇄를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끝내고 나게 되면 바로 또 중국도 경기 부양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또 중국 같은 신흥국 쪽에서 가장 효과적인 건 그것밖에 없습니다. 삽을 들어라. 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벌써 지금 삽은 미국이 들고 있죠. 인프라 투자 글로벌 인프라 투자에 가장 먼저 이제 시작해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중국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통틀어서 건설기계도 경민이다. 네. 이런 쪽에서 아이디어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신정부 반도체조 우리 앞전에 황희은 팀장도 증권사 리포터 언급하면서 이제 반도체주에 대한 기대감을 좀 보였는데 네. 어떻습니까? 네. 반도체주 지금 뭐 부정적인 얘기 상당히 많죠. 네. 우려감도 좀 있다고 보고 있고 반도체주 지금 사도 돼? 이런 얘기 많이 들리죠. 네. 사십시오. 그 반도체도 워낙 그 분야가 많아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선방 선도업체를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뒤에 소부장? 다 같이 비교 분석하셔보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또 이제 이 조정이 어느 정도 마치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지수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면 혹시나 만약에 소부장이 또 못 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지수 중심에 대형주들이 간다 라고 되면 소외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딱 두세 가지 정도로 반도체를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 하나 놓치지 않으셔야 될 게 첫 번째가 SK하닉스 아니면 DB하이텍 둘 중에 하나요. 제가 보기에는 SK하닉스가 가장 무단하겠다 한쪽으로 보고 소부장 쪽에서도 지금 랜드 중심으로 고단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원익 QNC가 보여줬던 실적 그룹들이 다 같이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제 코치에 대한 수요와 함께 나오는 종목들 SIC링이나 SIC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는 건 맞는데 그렇게 되면 TCK나 하나 모티리얼지 이런 쪽으로 확산될 수 있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DDR5 이쪽이 제일 좋겠다. DDR5. 그래서 아비코전자나 최근에 나오고 있는 또 요즘 보니까 또 CCCS라고 하는 약품 중앙처리장치 쪽에서 강점을 보이는 STI가 있는데 이게 삼성전자 중심으로 바라보다가 중화권 쪽으로 매출이 막 수주가 다 변화됩니다. 이런 것도 괜찮아 보이고 반도체만 하면 지금부터 잠시만요. 한 20분을 더 해야 되는데 그냥 언제든지 특집으로 한번 해보고요. 지금은 반도체 쪽이 또 스팟 가격 약세 나오고 또 아이고 위축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는 이런 안 좋을 때 사야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 비중 더 늘려가면서 시장 되는 게 맞겠다라고 바라보면서 또 이제 국정과제 110과제 중에서 지금 K-반도체 초격차 공약 나오는데 이런 거가 중요하다기보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정부가 기업들한테 힘을 많이 실어주려고 하는 노력들은 보입니다. 그러니까 즉 큰 정부가 아니라 작은 정부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주다 보니까 거기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때 어제 취임식 때 많이 했던 얘기가 자유가 30몇 번 들어갔다면서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기회는 계속 보장을 해주면서 거기서 만약에 안 된 건 책임을 지라고 하겠죠. 그게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키포 원칙 아닙니까? 지난 정부가 약간 큰 정부로 규제 쪽으로 많이 갔다고 하게 되면 이번 정부는 그게 좀 반대로 됐었을 때 그러면 국내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거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좀 기대감이겠지만 이게 확인이 된다고 하면 반도체 쪽은 여전히 괜찮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어제 또 삼성전자에서 보셨던 CLX-DDM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반도체 DDR4 같은 경우만 본다고 하더라도 메모리 모듈을 심을 때 DRM을 16개가 최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쌓아서 무한대로 삼을 수 있는 거 이게 상용화를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시켰는데 이거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DRM 시장도 어떻게 보면 확 커지는 수 있는 단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AI 들어가고 전장 부품 들어가는데 오히려 그 데이터를 처리한다고 하게 되면 이거 상당히 앞으로 쓸 일이 많겠다라는 쪽인데 그런 식으로 놀지 않습니다. 회사들은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데 그렇죠. 살려남기 위해서 네. 그런 변화 봐서 차라리 지금 DRM 스팟 가격이 악사되고 부정적인 얘기 많이 나올 때 삼성 남자는 또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반도체가 좋으면 또 모바일이 안 좋다고 해서 또 이게 서로 상세되고 네. 딱 반도체만 본다 라고 하게 되면 하이닉스가 제일 낮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중에 또 하나가 DBiTEC도 어제 저점에서 빠르게 올라온 이유가 TSMC가 4월 달 또 최대 매출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대만시장 꺾이고 TSMC 실적 좋은데도 뭐 저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는 역시 이제는 줄 서 있죠. 사람들이 우리 거 언제 돼요? 하면서 파운드들이 제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가격 막 다음 손님은 좀 한 5% 올릴 겁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받는 거죠. 이런 쪽의 변화를 보게 되면 DBiTEC도 실적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어제 올랐다고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니겠죠? 아이고 뭐 꼭 그렇게 쓰니까 검은한 자세 또 딱 나오는데 아닙니다. 그리고 남의 막으로 반성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오늘은 좀 큰소리 쳐도 돼요. 어제 어제 맞아졌으니까 그러나 물론 오늘 또 안 좋으면 내일은 또 이래야 이게 모드가 바뀌는 거죠. 우리 김윤수 대표님은 그냥 우리 초질간 1위 1위 시장에 따라서 왔다 갔다 사이도 아니고요. 그렇게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화점주가 어제 강세를 보였는데 백화점주를 약간 파란색으로 표현한 거는 물론 실적 좋았습니다. 실적 좋았어요. 1분기 영업이기 현대백화점 가까운 데 있죠. 영업이기 36%. 와 엄청나죠. 이 정도 실적이면. 임 대표님이 가서 쇼핑 한 번 슉 할 때마다 이렇게 올라오는 수치. 아 그래요? 네. 만약에 데이트까지 하셨으면 한 60 몇 프로 올라갔겠다. 그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리오프닝으로 가면서 백화점주가 그대로 실적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게 지금 하나 좀 고민이고요.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면서 그러면 그동안 못 나가다 보니까 백화점에서 썼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면수점에서 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순간적인 스팟 그러니까 보복적 소비 그렇죠 그렇죠. 그거일 뿐이다. 이 시점이 좋은 건. 그거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소비 심리 같은 경우도 지금 또 이제 그동안은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들의 영향을 덜 받았는데 인플레이션 압력들 뭐 기름도 많이 올랐고 뭐 뭐든지 다 오르다 보니까 백화점 가서 이렇게 써야 돼? 라고 하는 심리가 약간 물론 이제 이거는 다 그들만 저희가 알고 있는 부자 아들의 동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소비 심리가 약간 흔들리게 되면은 백화점들이 유지가 될 수 있느냐라는 쪽에서 봤을 때 아마 한 하반기 정도까지는 이런 것도 좀 확인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차라리 면수점의 변화도 한번 체크해보고 그래서 좀 확인할 게 있다는 쪽에서 무조건 실적 잘 나왔다 그래서 지금 현대백화점 9 라고 보기에는 체크 좀 하자 이제 상승의 시작이다 실적이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아직은 무리가 있다 네 그래서 차라리 이쪽 유통 관련해서 이쪽을 아이디어를 찾는 것보다 그냥 편하게 경민이 쪽에서 변화 나오는 거 보고 그쪽으로 가는 게 같은 선택이라면 너무 경민이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 벌써 담아서 많이 그쪽에다 물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투자 아이디어고요 뭐 지나고 나게 되면 쭉 해서 아이고 그럴 걸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들어서 계속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일단 기관하고 외국인이 사는 종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장이죠? 네 그런 가운데서 수급 좀 특별히 봐야 될 거 네 기관하고 외국인 쪽에서 봐야 될 거 어제 기하 기하 어제 좋았어요 상승 지난주에 좀 그런 얘기 안 드렸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착집님 아닙니다 오늘까지만 오늘까지만 제가 즐기게 좀 도와주시고요 네 내일부터는 또 다른 곳이 즐길 때 즐겨야지 또 어제처럼 또 이렇게 또 잠 못 자고 깨지지 해가지고 올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좀 낫죠 오늘은 어제하고 완전히 달라요 네 오늘은 좀 낫는데 아주 깔끔해요 머리도 좀 커트하고요 기하를 보면서 지금 동양을 보게 되면 물론 올라가서 이렇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동양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살까요? 이게 가장 핵심이겠죠 지금 보게 되면 한때 4월 말부터 쭉 사던 거 하루도 안 식으로 사고 있고요 그전에도 왔다 갔다 하다가 패턴을 만들어가는 게 주체가 외국인이다 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왜 이렇게 나오냐 그러니까 지금 기아가 지금 시총이 33조 거의 현대차가 38조 이제 많이 쫓아왔습니다 많이 쫓아왔네요 네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2등주지만 수익성이 훨씬 좋고 거기다가 나오는 자동 특히 친환경차에 대한 장악력이나 그러니까 현대차의 덩치만큼이나 그러니까 근데 지금 영업이 그건 1조 8천억 기아는 1조 6천억 1분기 영업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같은 가격이라면 뭘 사겠습니까? 기아를 사는 게 맞겠죠 그 정도의 영역을 보여준다 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이게 쉽게 그러면 다른 자동차 베이커들이 다 변화가 나와서 기아나 현대차가 좀 위축되겠느냐 선점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렇게 안 늘릴 것 같습니다 그거를 누리는 게 좋겠다라는 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어제 보다 보니까 심택이 논란의 종목이죠 계속 빠져가지고 왜 좋다고 다 그러는데 왜 빠져? 역시 기관은 믿으면 안 돼 이런 얘기가 또 난 이 날이었지 실적 발표한 날 이 날 딱 발표하고 주가를 보통 확 픽아웃? 이런 논리로 확 밀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어제는 또 저점에서 확 올라오는 이런 패턴을 봤었을 때는 이게 저희가 보통 얘기하면서 실적 좋게 발표하게 되면 그거 가지고 재료 노출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때 1분기 실적 좋았던 걸로 끝이겠느냐 증서를 그렇게 해놓아가면서 이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면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유지된다 라고 하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저점에서 노리는 게 맞다라는 쪽에서 보시되 지금은 또 지금 저항선 안쪽으로 바짝 들어와 있습니다 저항선이라고 보다 기준점 안쪽으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안착하고 변화가 들어오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루 이틀 정도 좀 보시다가 확인된다 그러면 또 정거점 때 노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제가 10만 원을 드리면 어떤 주식을 사시겠어요 마음속의 타피 다 지금 시점에서요 그렇죠 오늘 쭉 언급했던 건설, 반도체, 백화점, 기아, 심택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그래도 아픈 손가락이 저에겐 있습니다 남의 화? 네 물타야 돼? 주셔서 빨리 물타 의사께 좀 도와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착즙 짜는 남자죠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누구나 한 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